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잡든지 말든지 수구를 쉬게 만드는 샷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고를 치다 보면 상대방 공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. 정말 잡혀서 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죠. 잡혔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는 칠 수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좀 연습해 두는 게 좋습니다. 이 형태를 살펴보면 두 적우 사이에 상대방 공이 있죠.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. 뒤로 돌려서 쳐도 정확하게 칠 수 있으면 그것을 치면 되는데요. 그렇지 못한다면 이렇게 사실 하시면 되십니다. 수구 잡구 기울기 이 정도에서는 3분의 2보다 조금 두껍게 주고 쳐야 됩니다. 두 잡구가 이렇게 나란히 옆으로 누웠을 때는 좀 많이 밀어줘야 돼요. 단축에 쓸 때도 똑같습니다. 네, 간단합니다. 밀어주셔야 됩니다. 다 끊지 마시고요. 밀어주셔야 됩니다. 맞고 고구를 익혀서 내려가겠죠. 이 형태처럼 제2적구가 좀 올라오면은 좀 미는 형태는 맞지만 약간 조금 딱 약간 끊어주는 느낌을 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. 이 형태는 제2적구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죠. 그래서 쭉 밀어줍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상대 공이 제1적구에 가깝게 있어도 부담 갖지 마시고요. 자신있게 샷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형태는 무조건 자신감을 가지고 샷을 하는 거에요. 기본적으로 살살 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상대방 공도 잡힐 수 있습니다. 먼저 이 샷을 하기 전에 이 형태를 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. 이거 뭐 이런 형태 나오면 걸어치려고 하지 마시고요. 아까 치는 방법대로 치시면 되는 거에요. 네. 이 형태는 거의 수구적구 일직선으로 서있죠. 이때는 2분의 2보다 조금 더 두껍게 치면 됩니다. 네. 스트로크 방법은 똑같습니다. 수구적구 겨울기가 이 정도면 앞에 형태들보다 두께를 좀 더 줘야 됩니다. 제2적구가 많이 오려면 많이 미는 거 아닙니다. 약간 밀면서 툭 끊어치는 거에요. 네. 이럴때는 쭉 밀지 않습니까. 방향도 바꾸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.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